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싸가지쌤 케리쌤 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자동사 타동사 글쎄 뭐 이거 몰라도 딱히 사는데 불편은 없어요 하지만 자동사 타동사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법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치사의 문제라든지 수동태의 문제라든지 약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동사 타동사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팔로우 팔로우 미 자 그러면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렇지 목적어의 유무야 목적어가 있냐 없냐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꼭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자동사는 look 하면 봐 이거잖아 대표적인 자동사가 look이에요 look 봐 이게 혼자서 목적어를 못 취하니까 뭘 써야 돼 look at this guy 그치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말을 연결해 쓸 수가 없어 타동사는 그렇죠 I love you I know it I understand him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목적어를 취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막 동사 하나가 딱 아주 정해졌을까 아주 딱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는 딱 자동사야 너는 타동사지 너희들은 서로 만나지 못해 아니야 왜 이거는 그 자동사 타동사는 뭐가 결정해? 영어는 context가 결정을 해요 딱 상황을 설명했어 아 나 이해해요 I understand I understand 그건 뭐예요? 자동사지 주어와 동사로만 쓰는 하지만 I understand why he did that I understand why he did that 하지만 나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 why he did that 이라고 하는 문장이 understand의 뭐야 목적어 그치? 목적어고시를 하는 명사상당허구란 말이에요 그건 목적어를 취하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결정해? 그렇지 Context 얘가 어느 문장에 어떤 아이들과 함께 있느냐가 이 동사의 자동사이냐 타동사이냐를 구분해 주는 거야 물론 아주 클레어한 그런 distinction은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많이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자동사를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hopefully 자 그러면 let's talk 우리 같이 말하자 우리 말해서 풀자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talk은 자동사야 그런데 can I talk with you for a while? 내가 너하고 얘기를 좀 나눠도 될까? can I talk with you for a while? talk with 하면 you라는 목적을 취할 수 있게 되지 내가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동사 뒤에 to, at 뭐 from을 붙였는데 말이 이게 너무나 잘 돼 안 붙이면 다른 거 연결할 수 없어 그건 뭐야? 그건 자동사야 she graduated last year 그녀는 작년에 졸업했어 she graduated from MIT last year 작년에 MIT에서 졸업했어 graduat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graduated last year는 뭐야?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그렇지 걔는 부사고야 부사고는 문장이 카운트 안 하잖아요 그럼 she graduated last year 그거는 자동사야 she graduated from last year from MIT last year 그것도 역시 자동사야 응 왜? from이란 전체사가 붙어서 문장을 연결하고 단어를 연결했으니까 그건 자동사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엔 타동사를 한번 만나봅시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타동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그쵸? 그냥 이렇게 전체사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형식, 사형식은 또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verse of transaction 해가지고 뭐 주고 받고 give me some time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give some time to me 그래서 전환할 때 툴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단촐하게 정말 단촐하게 딱 우리가 전체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들 전체사는 정말 극혐하는 동사들도 있다 여기 나오는 전체사, 극혐, 타동사가 거기 속하겠죠? 음 그래서 자 전체사 극혐 오 싫어 라는 타동사가 있어요 전체사 꺼져 이거죠 그래서 이제 marry 아 결혼하다 그쵸? 그 결혼해다 결혼해주세요 어떻게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with me? 그러면 아마 나와 함께니까 되게 그럴싸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결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사람은 marry 다음에 위드가 안 붙는 걸 모르네 너무 지나친 건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I don't can you will you marry me?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말했다 라는 건 discuss discuss 그래서 they seriously discussed the matter they seriously discussed the matter 자 discuss 다음에 더 about을 쓰지 않는 거죠 왜 뭣뭣에 대해서 우리가 about이 딱 생각나잖아 근데 about을 쓰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하겠죠 조심할게 또 approach 가 있어요 approach approach는 다가가다 approach 또 이런 말도 있어 아 그는 참 다가갈만해 사람이 좀 이렇게 되게 서글서글하고 좀 다가갈만해라는 걸 approachable 아 또 이제 우리 또 하나 더 배웁니다 approachable 자 근데 만약에 그는 천장에 막 이렇게 막 뭐야 닿았다 천장에 손을 대었다 그럼 어떡해요 he approached the ceiling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they approached me they approached me to 안 써요 누구누구에게 하면 to를 써야 될 거 같잖아 이건 안 써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 전체사를 아주 싫어하는 타동사들 셋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전환이 아까 말했지만 give라든가 bring 이라든가 우리가 buy 같은 건 목적어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목적어 두 개가 뭐냐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나에게 책을 조금 난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야 여기서 트랜섹션 되고 있는 건 책이죠 그러면 give me some books 어떻게 바꿀 수 있죠 give some books 이번에 연결해야 되잖아 그럼 뭘 쓸까 그 연결하는 말은 전체사였죠 to me give some books to me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동사가 있어요 announce가 그래요 announce 그래서 announce 누구누구 무언 무엇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쓰려면 to를 써야 돼 they announced the news to the public he announced the news to the public 그는 그 뉴스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거 할 때 그죠 사람에게 쓰려면 to를 써야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send me some flowers send me some flowers 나에게 꽃을 주시오 그런 식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만 써 사람 목적어는 못 쓴다고 하면 되겠죠 he described the situation 그는 그 상황을 describe 뭐죠 그렇죠 묘사하다 표현하다 그는 그 상황을 표현했다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표현했다 나에게 묘사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he described the situation to me he described the situation to me confess는 뭐죠 예 고백하다 고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사실을 고백했지 어떻게 해요 she confessed the truth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to me she confessed the truth to me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쓰고가 안 되는 동사들도 있다 또 그 다음엔 아예 우리가 말했던 사형식만 표현되는 동사들이 있어 cost 그죠 cost 그죠 cost 그 다음 save save은 뭐야 구하다 cost는 얼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다 save는 뭐뭇을 절약하는데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약해 주다 envy는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부러워하다 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토익에서 이제 구조 풀어가는 표현이죠 그런 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사시험에 나온다든지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cost safe envy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엄청 비싼 거 있죠 저건 막 못사 그럼 어떡해 야 저거는 내 팔하고 내 저거 다리를 저거 갖다줘도 저거 못사 왜 그렇게 잔인하지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는 표현 건데 그럼 어떡해요 it will cost me my arm and a leg it will cost me my arm and a leg 야 저거 내 다리하고 팔을 갖다줘도 저거 못사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 비싼 얘기죠 save는 와 너에게 그 시간과 노력을 좀 좀 줄여줄 거야 그것은 너에게 시간과 노력을 좀 줄여줄 거야 어떡할까요 그것은 이 주어지 it 그쵸 뭐뭐 할 거야 예측이니까 will save 너에게 you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 it will save you time and effort it will save you time and effort 이렇게만 되는 거야 이건 it will save your time to you 이런 게 안 돼 아예 이거는 목적어 두 개를 꼭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꼭 욕심쟁이 아주 그냥 얘네들은 두 개가 꼭 있어야 돼 envy도 아 나는 당신이 참 부러워요 I envy you 도 물론 되지 I envy you 왜 안 되겠어 그런데 이걸 어 envy 그 다음에 뭐야 뭐 뭐 뭐 from you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돼 I envy you your success I envy you your success 나는 너의 그 성공이 참 부러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들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다? 음, 그렇죠 뭐의 의무? 목적어가 있다 없다 자동사는 혼자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전치사, in, on, with, by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전치사 아주 극혐 아, 전치사 진짜 싫어! 그런 동사들도 있죠 어떻게 해요? Will you marry me? 그런 거 They discuss the matter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형식, 아예 안 되는 거 그냥 announce the problem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상을 쓰려면 to를 써서 쓰는 것들 또 삼형식이 안 돼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지루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곧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Bye-bye everyone, see you later, Alligators! Soокой 여러분,하십시오! 또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